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20년 차가 넘으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아예 외환위기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1997년, 98년도. 97년도 입사예요? 96년 1월 입사입니다. 입사 2년 하자마자 IMF. 가끔 가다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재미있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모니터를 보잖아요. PC에. 그러면 종목들이 쭉 있는데 다음날 거래 다 정지해요. 다 상장 폐지니까 거의 대부분. 내 종목이 하한가라도 반가웠습니다. 첫 번째. 하한가 치는 게 반가웠어요? 상장 폐지 안 되고 하한가라도. 거래만 되면. 거래만 되면 위안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올라가는 걸 빨간 거로 하고 내려가는 걸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한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라이터로 이렇게 밑에다가 내 거 좀 빨갛게 대라고 켜고. 아 화면에 라이터를 대서 빨간색으로 타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은 물론 그때 어려웠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어려웠고 것을 탈피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었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또 작년에 있었던 팬데믹이 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조금씩 시장의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충격을 받아들이는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아까 그분 힘드실 텐데 그분도 이제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 계실 거잖아요. 그렇게 30년 이상 그렇게 일하셨을 거예요. 훨씬 더 힘든 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왔습니다. 정말로 그 커피 한 잔 주시냐고. 그럼요. 응원해 주셔서 너무 출근길에 눈물 난다고. 오십시오. 감사하다고. 아유 포고남님.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커피도 드리겠습니까. 오시면 저기 책도 한 권 드리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후드티도 드릴까. 후드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포고남님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6개월이니까. 딴 사람 와서 또 나 포고남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후드티 그리고 책 한 권. 커피 한 잔 이렇게. 커피 한 잔. 가스알. 가스알 갖고 가세요. 부장님이 뭐 스트레스. 아침에 오실려면 한 10시 전에 이렇게 오시고. 9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저녁에는 이제 한 대여섯 시 좀 이렇게 오시면 제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얼른 또 시장 정리하면서 오늘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보압으로 끝났습니다. 나스닥 0.04 마이너스. 다우가 0.04 마이너스. S&P 500이 0. 러셀 2천수가 마이너스 0.47. 보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유가가 살짝 내려와서 80달러 아래로 좀 떨어졌다는 부분이 하고요. 그리고 딸렌더스가 95포인트 레벨을 올라가고 심려마기 국제 수익률이 1.623%로 1.6%로 위로 올라섰습니다. 즉 인프라 예산 통과가 된 부분이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회기후 예산이라고 하는 그 다음 예산 그리고 증세 정책의 난항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지금 셋째 주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12월 3일 날 미국의 부챈도 상향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변동성 우려에 대한 관망 심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한 이벤트가 없는 주간에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종목 상세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긴축의 속도와 강도가 좀 빨라지거나 강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딸렌더스가 올라가고 국제 수익률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제한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만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란만의 강세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1.03% 올라와서 2,999포인트 3,0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가 마지막에 살짝 내렸고요. 코스닥은 1.98% 올라와서 1,092포인트로 직전 고점 돌파해서 지금 상승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약 8,000억 팔았고 외국인들은 3,9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4,100억 정도 매수, 오랜만에 연기금이 약 46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 외국인들의 선물이 2,930억 매수하고 비차익으로 2,5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시작을 끌어올리는 일단 기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관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 가운데 종목별로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강세가 됐는데 코스피가 744개가 상승하고 362개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041개가 상승하고 332개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먼저 올라서 조종을 보였던 차익실현이 있었던 종목들을 빼놓고 거의 대부분 어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와 바이오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강세 분위기를 이끈 거고요. 우리 시장은 꽤 오랜 동안 양축이 IT와 바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차전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메타버스 들어서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가총의 상위 종목이 전부 다 IT와 바이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제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소폭 상승을 하고 하이닉스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어제 그냥 하이닉스는 끝내줬어요. 삼성바이오러지스도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셀트로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기여를 좀 했고요. 삼성전기와 엘지노텍은 삼성전기도 어제 올랐고 엘지노텍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엘지노텍이 특별히 더 올라간 이유는 메타버스와 연관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자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확장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전통적인 원래 고유의 사업 외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엘지노텍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와 연결되어 있고 자율주행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소부장과 바이오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어제 실적 발표 마감일이었죠. 기준일이죠. 15일이요. 그런데 호실적 종목들이 어제 실적이 좋게 발표한 종목들이 반영을 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사실. 이게 정상인데 시작이 약하면 호실적 발표에도 반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것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흐름 특징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도 지금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요즘에 보고서들을 쭉 읽으면서 또 여기 오면서도 제가 새로운 게 있나 이렇게 보면서 걸어오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화장품이나 일부 섹터 빼놓고는 너무 좋게 쓰는 거 아닌가요? 다 좋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 호실적이라고 그러고 이번 실적이 조금 가믹이 되면 눌림이라고 그러고 4분기 더 좋다고 그러고 내년에 더 좋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주가 움직이면 꼭 그것과 영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증권사의 보고서들을 안 믿는다. 이런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빠지더라. 또는 어떤 전문가 나와서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빠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느끼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향후 스토리와 성장 스토리와 이익 스토리에 대해서 그 애널리스트보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들의 자료, 보고서를 늘 항상 읽으면서 그것도 특히 행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전략이라고 한다면 시황 그리고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 종목의 기업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들 하세요. 그게 맞나 보면.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꼭 그쪽을 제가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를 또는 LG전자를 또는 화장품 쪽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은요. 그쪽 출신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만 담당을 10년, 20년씩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압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에서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어제 제한적 상승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신흥국에 전이 될 것이다. 시간차를 두고 이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진출 정책이 신흥국의 자금 이탈을 우려할 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기저에 깔고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바뀔 거냐고 생각해 본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워낙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울 지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매일 제가 시왕을 얘기를 하지만 등락박스권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마트와 홈디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오늘 내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음식료와 내수주들이 실적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월마트와 홈디포의 실적에 따라서 그 섹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쪽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소외된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향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의 기술주와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은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를 본다면 지금 3,000포인트 살짝 위로 갔다가 어제 다시 2,99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3,000에서 특히 3,050포인트 이 사이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좀 했었어요. 그동안에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 3,050포인트를 이번에 넘을 수 있었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3일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재차 하락 후에 건망하고 이후에 글로벌 시황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에 눈치를 보는 즉 반등 후 재차 눌림이 나타나는 그런 시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눌림이 나타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급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급락하지 않으면 종목장세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티비 대비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한 대만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 시황 여건이.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코스닥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연중 고점에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은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온 부분에 또 차익실은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있어요. 즉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잖아요. 또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코스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내려올 때도 좀 급폭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드립니다. 뭔가 이어받으면 기수는 좀 안정감이 있을 텐데 공백이 생기면 쭉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지금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려갈 때도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어제 우리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그래서 이게 더 갈 거냐 아니면 나 여기서 좀 잘라야 되는지 이런 고민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다른 뉴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 나온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시장의 시황 또는 내가 섹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뉴스들을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총재의 라가르 총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현재 시손론 인플레이션이 앞서 예상한 것보다 오래 가겠지만 내년에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긴축하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긴축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적 신구 유수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스 3시간에 일단 언급은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테슬라 더 팔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좀 심리적으로 불편하실 것 같은데. 더 팔까 이랬어요? 더 팔까라는 걸 또 올렸어요. 더 팔까? 이렇게 된 거죠. 또 올렸습니다. 그 트윗을 뭘 했죠? 이 사람은. 이건 여론조사에서 판 거자니까. 아, 여론조사에서 물어본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팔았잖아. 그런데 더 팔을까? 시장에 힌트를 잡고 주려고 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꾸 힌트를 주면서 이런 트윗을 날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유가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수축 금지 또는 비축유 방출. 전략적 비축유 방출이라고 그러죠. 이것에 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살짝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월가의 자료들에 의하면 겨울철 난방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안정은 일시적이다. 이런 비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추이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비안이 상장 후 4일 동안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의 3위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군무가 78달러인데. 그때 팔았는데. 상대도 안 팔았겠지 아직. 그런데 어때 10만 대인가 사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익은 지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숫자로 나온 이익은 없는데 테슬라, 도요타 다음에 시가총액에서 3위가 됐다고 해요. 한 대도 안 팔았죠 참. 거의. 그래서 이게 정말로 대세이냐 아니면 소위 밈이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월가 안에서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 자체가 유행과 쏠림이 있는 상황도 여기에 사실 연관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공모가가 78불이었는데 두 배 된 거예요? 지금 149달러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49달러였다. 종가는 못 봤습니다. 공모가도 폭등해서 시작됐는데 그것도 따불랐네.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좀 하나 있고요.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요. 이 종목을 저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시황과 섹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플 자체 생산 반도체 칩을 자체 생산한다고 그랬죠. M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판 공급사의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데키 그리고 대만의 유니마이크론과 나니아가 거의 대부분 공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일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삼성전기와 대작전자가 있는데 그걸 왜 가져왔냐면요. 지금 IT 쪽에서 기판, PCB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좋아요. 왜냐하면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점차로 지금 수요가 늘거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좋아서 이 종목보다도 분위기 자체가 이쪽과 관계된 IT의 장비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좋더라 이런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거 지금 영어가 조금 mRNA가 M이 소문자고 RNA 대문자로 보통 표시하는데 거꾸로 좀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했는데 쓰고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이 mRNA 새로운 방식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라온다고 했거든. 영어로 쓰고 나서 뭘 이렇게 따옴표 같은 걸 하면 얘가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것 때문에 세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대문자로 나오는데. 88학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니 88학번이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완성도도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저는 아주 푸근합니다. 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RNA 신약으로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레키노나의 유럽 승인은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레키노나 유럽 승인 발표가 어제 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죠. 그런데 어제 급등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분위기를 많이 타고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개별 종목이 올라가고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그 재료가 묶였던 재료를 하더라도 강하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보다 또 그 옆에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 기업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신약 개발 능력, 그 다음에 플랫폼 기술, 그 다음에 캐시카우가 중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캐시카우는 바이오 시밀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져온 거는 셀트리온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신약 개발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 역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 세 가지에서 신약 개발 능력은 있어. 그런데 캐시카우가 거의 없는 기업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삼성마일로지스나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그리고 또 한 게 있죠. 바이넥스나 이런 CMO 기업들, CDMO 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우리 신약 개발 기업들은 진짜 협조가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엔터나 이런 쪽에 보면 소위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서로 M&A 많이 하고 합정연행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쪽 미국은 비파마들은 거의 대부분 M&A로 성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되면 좀 더 지금 한참 소외되어 있는 바이오 쪽도 온기를 불어 이룰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글로벌 신약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M&A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우리 기업들이. 그렇죠. 그스키도 M&A 한 거잖아요. 글락스와 스미스 클라인. 그스키가 뭡니까? 그스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신약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부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사장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다가 말고. 그리고 미국의 비파마, 해외, 유럽의 비파마들이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들을 아주 작은 돈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씨를 말려버리죠. 몇백억 분이 안 되는 돈으로 라이선스 하우트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려요. 없애버리지.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전략이 좋아서 상품화하려고 사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싹이 있는데 그러면 돈 몇 천만 불 주고 사가지고 한 3년 끌다가 다시 갖고 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 봤을 거 아니야. 자본의 힘이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쪽은 이런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미국의 IT 기업들이 또 신규로 진출하는 쪽이 어디냐면 디지털 헬스케어예요.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라 하면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디지털 AI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만 얘기하면 제일 심플한 건 뭐냐면 의사분들이 진료를 했던 또는 약을 처방을 했던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또 그것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면 원격 의료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제도 때문에 그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성장 산업 중에 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전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아니면 각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지금 미국은 중국은 좀 전에 우리는 물론 코넥스 같은 게 시장이 있긴 하지만 중국은 베이징 시장 만들면서 이런 기업들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넥스 유명무실이래요. 거래가인데 거래가.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한 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한국의 대표 엔터사가 일제히 NFT 진출을 선언했다. 이건 여러분 다 뉴스 듣고 계시죠. 거기서 보면 성공의 기반이 강한 팬덤과 직접 제사권 IP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려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면요. 팬덤을 상업화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겠냐.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의 기반이 초기 수준이다. 그리고 규정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NFA에 대한 규정은 실제로 아직 정립화되지 않았어요. 오래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한쪽으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주식시장은 어떤 새로운 뉴가 나오면 일단 각광해서 유행이 되면서 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네. 그러면 또 한 차례 쉬었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제도가 정비가 되고 이러면 또다시 제2의 도약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신기술과 신약계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소위 S커브 이론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각광을 봤지만 중간에 한 번쯤은 빙하기를 겪죠. 빙하기. 그러다가 나중에 제대로 상업화가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바이오도 한참 줄기세포 등을 하다가 황우석 사태에 와가지고 그거로 빙하기였어요. 빙하기.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얘기만 하면 다 사위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임퇴된 거야. 지금 바이오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의사들이 벤처를 창업했고. 그리고 몇 년 한 5, 6년 지나서 2015년도에 그냥 각광을 받았던 그렇게 되셨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성장은 메타버스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NFT 그리고 코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하드웨어 쪽이 저보다 투자하기 안전하지 않겠냐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그 기업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적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구현이 가능한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허상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기업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이거 뭐 그냥 개별 그룹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떤 섹터의 역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두산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요즘에요. 지수사 두산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두산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픈 손가락인 두산 건설을 정리했죠. 그래서 재무 구조를 좀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인프라이산이 통과되고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최근에 두산 그룹이 좋거든요. 그러면 섹터 부분에서 보면 인프라이산 통과와 소형 원전 쪽의 섹터는 앞으로 더 남아있는 위에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섹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안정화시키는 이런 기업들이 소위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주식상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좋아요. 그런 주식들도 이런 요수가 나오면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이 분할러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이 거대 복합기업들의 재무 상태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멀티플을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효율적 기업으로 난 투자하겠다라고 시장의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역류하게 난 2천짐이면 2천짐지만 하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런 얘기 있죠. 하나는 사업회사로 남기고 하나는 지주회사로 남기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업회사는 오르는데 지주회사는 빠지거든요. 통상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보통 복합기업이나 지주회사는 평가 절화받는 경우가 많고요. 사업회사 깔끔하게 그 사업만 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갖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요. 그러면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따라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투자의 트렌드, 전 세계의 움직임 이런 것도 잘 저희가 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셨고요. 내일 아침도 부탁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지르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